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이 20일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졸업을 앞둔 전공생들의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웹툰 등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백성예대 측은 전공생들은 만화 웹툰 작가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기 위해 디자인뿐 아니라 영상 연출, 표현 기법 등을 익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작품 전시는 서울 서초구 백성예대 백석비전센터 3층 비전갤러리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애니메이션 상영회는 오는 19일 1시 아트홀에서 열립니다.